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찬물들에게 이걸 들을게요. 오늘의 찰미가 있어요. Abram 이걸 들을게요? Abram worshipped God. He played to God. He went And then to place God, Abram was God's friend. One day God told Abram, But your son, Isaac, won an end, or cousin, he's built it there. Abram was very sad. He did not want his son to beat, but God said he's nice to this. What did Abra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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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아주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행복합니다 멈추만 멈추만 중간 뒤속해 멈추볼까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뭘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저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릴게요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건 이걸 그릴게요 여기 어디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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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네 연필이 절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것 그런 몇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자세히 네, 저거 다 입었습니다. 연결이 좋았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다시 그 순간 지우고 멍청이 지우고 갔습니다. 멍청이 그리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이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난 이거를 더 먹었습니다. 그럼 응? 무슨 소리야? 응, 잘 인거려야겠다 응, 잘 인거라잉인데 응, 잘 인거라잉 그리고 주문이 남길게요 주문이 남길게요 주문이 남길게요 주문이 남길게요 어때요? 잘했습니다.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맞아. 어.. 내가 오늘 여기 그린이랑 상냥이야기 이거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아브라함 상냥이야기 아브라함 메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냥이야기에서 어땠어요? 제일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빨리 빨리 구독해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